0126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hdc입니다. hdc 은 은 동사는 2018년 인적분할됨에 따라 투자, 브랜드수수료, 경영자문수수료, 배당수익, 임대수익 등 지주회사 사업을 영위 동사의 건설 부문의 hdc현대산업개발, 주 hdc아이엔콘스, 주 hdc랩스, 주, 가이숨 유화부문의 hdc현대입, 주, 는 석유화학산업으로부터 pp, p 등 주요원료를 조달하여 자동차, 전기 슬래시 전자, 소비재 및 건설산업용 용도에 특화되어 있는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 공급하는 포부문 사업을 영위, 기업개요 대시 2018년 5월 hdc와 hdc현대산업개발로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 동사는 투자사업부문 및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영위 대시 유상증자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요 종속기업으로 편입,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사업부문, pc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 사업부문을 영위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 hdc현대산업개발, 주, hdc현대입, 주, hdc아이엔콘스, 주, hdc아이파크몰, 주, hdc랩스, 주, 등을 보유 주 재무 대시 주요 종속기업 hdc현대산업개발의 기성실적 확대와 hdc현대입의 유하 부문 성장, 악기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규모 확대 대시 권자대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전환,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 역시 적자전환 대시 hdc현대산업개발의 풍부한 수주장고를 기반으로 한 기성실적 확대와 자동차 생산 정상화에 따른 유하 부문의 수요 증가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2월 1일 기준 장마감 hdc의 시가총액은 3,55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hd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06위입니다. hdc의 상장주식수는 5,974만1,720 한주입니다. hdc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hdc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6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5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9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만3,5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2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1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14배, 43,763원이며 배당수익률은 4,20%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281억원, 5,447억원, 3,68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751억원, 1,913억원, 2,302억원입니다. hdc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21번지 68%이고 유보율은 1,411.05%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9.84이며 전일 대비해서 7.31 더하기 0.3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0.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06 더하기 1.5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c의 2022년 12월 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9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740원보다 2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77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hdc의 종가는 5,950원이며 주가가 hdc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c의 종가는 5,950원이며 주가가 hdc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hdc는 거래량 13만 7,68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17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시티그룹에서 3만 3,122주, 키움증권에서 만 3,025주, nh투자증권에서 9,61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9,229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9,21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3만 4,31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1,481주, nh투자증권에서 만 7,527주, 키움증권에서 만 5,346주, 한국증권에서 만 1,61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만 2,300도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96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hdc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이스라엘 희림투자 동ус 희림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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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림도 희림도 희림투자